아 아 아 아 아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리듬 편안하게 타봐. 침착하게 맞아줄거 맞아주면서 봐. 흐름만 끊어내. 주먹 나오는 타이밍을 봐. 가슴 파고들고. 괜찮아 또 들어가고 밀고 붓고. 그래 밀고 들어가면 돼. 그래 주먹 나올 때 찬스 노려봐. 가볍게. 가볍게 치면서 타이밍을 잡아 봐. 빈틈 찾아. 괜찮아 침착하게. 가볍게 톡톡 치면서. 빈틈 찾아내고. 이제 들어가면서 해줘. 들어가면서 밀리면서 하면 안되고. 가볍게 치다가. 상대 주먹 나올 때. 상체 움직임 가져주면서. 주먹 낼 때. 계속 나오잖아. 끊어내야지. 가볍게 그래 주먹 횟수만 많이 내줘. 크게 치면 끊기잖아. 짧게 횟수 주먹 횟수만 내고. 크게 치지 말고. 그래 같이 내줘 괜찮아. 맞아도 같이 해봐. 그래 가볍게 좀 더 가볍게 쳐봐. 그래 가볍게 만들어가. 확실한 거 알면 크게 치지마. 그러고 어울 Сов어. 구경대 senza 대로 하다. 국경대inaryAPPAND. 밑에 먹었으면. 같이 올려. 네가 올리고. 옆구리까지 타봐. 상대가 서있으면 훅도 같이 들어갈 수 있지 주먹은 나와야 돼 몰리지 말고 주먹 내줘야 다 받지마 끊어낼 거 끊어내고 위 아래서 섞여 나오잖아 그래 니가 해 그래 붙어서 톡톡 치면서 그래 또 들어가 들어가야지 빠지게 왜 빠져 그치 그렇게 그래 니가 몰아서 쳐 가볍게 톡톡 쳐봐 세게 안쳐도 돼 가볍게 톡톡 치면서 짧게 짧게 초트로